안녕하세요 오만카 미스입니다. 오늘은 르네상트 시대 북유럽 대표 화가 얀바네이크가 그린 제상 니콜라 로렝의 성모라는 작품을 만나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1435년에 그린 작품으로 부르고뉴 공국의 제상이었던 롤렝이 추기경으로 추대된 그의 아들을 위해 화가 얀바네이크에게 주문 제작하여 오택에 있는 노트르담 뒤 시아스텔 성당에 봉헌한 작품입니다. 얀바네이크는 프랑드르 지방 출신 화가로서 출생전도가 정확하진 않지만 1390년경에 태어나 1441년에 운명하였습니다. 얀바네이크가 태어난 프랑드르 지방은 지금의 벨기에 네덜란드를 칭하고 있습니다. 얀바네이크는 그 중에 지금의 벨기에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얀바네이크는 미술사에서 휘화의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으로서 너무나 중요한 화가입니다. 그 당시 휘화에서는 결안을 사용한 템퍼라 기법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템퍼라 기법은 마르는 시간이 빨라서 세부적인 묘사를 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얀바네이크는 이 단점을 해결하고자 기름을 사용하는 유화 기법을 개발 발전시켰던 미술사에서 위대한 화가입니다. 그림 속 주인공 롤랭은 15세기 브루고뉴 공국을 유럽의 강국으로 만든 유능한 재상이었습니다. 참고로 브루고뉴 공국은 중세 프랑스 동부 벨기에 네덜란드를 통치했던 공국입니다. 롤랭은 타혜주정을 불허하는 강한 의지와 뛰어난 정치적 능력을 갖춘 재상이었습니다. 그가 재임하는 동안 자신의 군주인 설량공 필립공을 유럽의 최고 지도자로 만들었으며 브루고뉴 공국의 영토를 6배로 확장시켰고 무엇보다도 영국과 프랑스 간의 백년전쟁을 종식시킨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아생전에 권력을 이용하여 뇌물을 챙겼던 재상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며 성모님께 자신의 지은재를 구하고 용서를 비는 모습으로 그린 작품입니다. 화면 중앙 화려한 공정한 실내에서 롤랭은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을 꿇고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리아 뒤에는 천국의 왕관을 든 천사가 있고 무릎에 앉아있는 아기 예수는 롤랭에게 축복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 속에는 세속의 영광과 교만함도 담고 있습니다. 롤랭 재상은 단빛 돌로 만든 다마스커스 코트를 입고 있으며 이 코트는 성모 마리아의 붉은색 원피스보다 더욱더 화려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재상의 시선은 성모님을 바라보고 있고 성모님은 시선을 밑으로 하여 재상의 힘과 권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내 바닥에는 화려한 대리석이 갈려있습니다. 재상 위쪽 기둥 주도에는 인간의 칠대 죄악, 분노, 색욕, 식이, 탐욕, 탐식, 교만, 나태 등을 상징하는 그림이 곳곳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 카인의 아벨살의 수치한 노아 등 구약 성경 이야기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백합, 장미, 데이지, 자격 등의 꽃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멀리 발코니에서 있는 두 남자 중 더버넌스 남자는 얀바네이크 자신을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옆으로 부하를 상징하는 공작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멀어질수록 사물과 인물을 작고 흐르게 그려 공기원금법을 사용해서 그린 작품이고 강에 비친 그림자는 광선의 효과를 포착한 인상주의적 기법도 사용했습니다. 무엇보다 감탄을 자아내는 것은 그림 안에 수백명의 인물들이 일상 속에서 생활하는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고 그림 뒤쪽에 펼쳐진 멋진 도시의 모습이 화가 상상 속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속 도시는 실제 도시가 아니라 브루고니의 지배를 받았던 많은 도시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겐트, 브리즈, 제노바리용, 오택, 프라하, 리에즈, 마스트리트, 그리고 위트레이트 등 여러 도시의 모습을 한 화면에 그렸습니다. 부케연안의 나든지대와 눈이 덮인 알프스 지방까지 그렸습니다. 이 도시의 모습은 롤랭 제상의 지위 아래 더욱 더 발전하고 부유해진 브루고니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였고 동시에 이 도시가 종교적으로 숭고한 정신적인 장소, 곧 하느님의 왕국이자 성모 마리아의 왕국인 하느님의 도성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렸던 시기가 1435년이니 이탈리아 다빈치 미켈란젤러가 태어나기 전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묘사와 더불어 다양한 화법으로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늘은 북유럽 효아의 아버지 얀바네이크의 작품을 소개하였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